안녕하세요. 앤드류라고 합니다. 저는 폴 컨설팅의 헤드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폴 아카데미 폴 컨설팅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미국 대학 입시 관련 세미나 웨비나 참여서가 2016년 개원 이후 최고치로 기록했고요. 오늘 오전 11시, 17시 세계 23개국 125명의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작은 감사의 표현으로 학생들의 거주과학과를 일일이 제가 다 밑에 보시면 다 나열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바로 2021년 가을에 입시를 저와 같이 준비하고 있는 컨설팅 학생의 학부모님들입니다. 길게는 제가 그 학생들과 올해 1월 주니어 때부터 호흡을 맞춰가고 있는데요. 등록해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 학생들의 거주 국가는 제가 특별히 골드 텍스트로 여기 밑에 표시해놨습니다. 캐나다, 중국, 필리핀, 대한민국, 대만, 미국, 베트남 어머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믿고 저한테 소중한 자녀분들 믿고 맡겨주신 만큼 제가 자녀분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를 보시다가 궁금한 점들이 나오실 수 있는데요. 그런 질문들은 저한테 개인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Q&A 세션 때 같이 고오벌 할 거고요. 그리고 어떤 어머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이제 그래머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질문은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이런 그래머 질문이나 영어 문법이 왜 이렇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좀 상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Road to Fall 2022 Admission Success입니다. Who got in and how?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개인적인 컨설팅 학생들이 누가 이제 어떤 대학에 들어갔고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입학처에서 공개한 이제 객관적인 이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저를 처음 보시는 어머님들을 위해 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앤드류라고 하고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보딩스쿨을 졸업하고 코넬 호텔 경영학 및 다수 탑 턴이 대학에 합격을 하고 이제 노릴댐 대학교 이제 국제학생으로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카운닝업 파이낸스 메이저였고 이제 노릴댐 대학에 다니는 동안 이제 홍콩대 이제 교환학생으로 갈 기회가 있어서 한 학기 이제 교환학생으로 다녀왔고요. 현재는 이제 폴 아카데미의 헤드 컨설턴트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목차 구성은 제가 이제 1부, 2부, 3부, 4부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일단 어머님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사실 3, 4부에 가장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학생별로 다 차이가 있고 원하시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사실 3, 4부만 제가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51위에서 100위권 대학의 스펙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1부에서 들어가고요. 21위에서 50위권 대학 분석이 2부에서 들어갈 거고 3부에서는 이제 UC 애플리케이션을 따로 쓰는 캘리포니아 대학들을 따로 제가 분석을 했고요. 4부에서는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포함한 탑터니 대학들을 한번 그 입시 분석을, 입시 결과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설명회를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이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4부가 끝나고 다 이제 그 앤서를 보호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3부를 준비한 이유는 사실 캘리포니아 어머님들이 상당히 등록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UC 대학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3부는 따로 이렇게 스페셜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51위권에서 100위권 대학 중에서 어머님들이 관심 가질 만한 학교들을 제가 나열을 하고 이 학교들의 그 유명 메이저들을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랭킹들은 다 US 뉴스 기준입니다. 일단 퍼즈대 같은 경우에는 US 뉴스 기준으로 53위의 랭크가 돼 있고요. 공대로 유명한 학교죠. 그리고 시라큐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랑 이제 저널리즘이 가장 유명하고 58위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시애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컴사나 인포메이션 사이언스나 데이터 사이언스로 유명하고 이 대학은 이제 US 뉴스에 58위 랭크가 돼 있고요. 펜스테이트로 알려진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파겐 63위에 위치해 있고 이제 비즈니스나 좀 이제 딱히 유명하다고 떠오르는 건 없지만 비즈니스가 유명한 것 같아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펜스테이트 비즈니스 학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컨설팅 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대표 베이전을 비즈니스로 넣어놨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이제 학비가 비싼 대학으로 알려진 조제 워싱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교죠. 66위에 위치해 되어 있고요. 이제 인디애나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즈니스로 유명하기 때문에 켈리 스쿨어 비즈니스 상당히 유명하죠. 76위에 랭크되어 있고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디애나 유니버시티 블루밍텀을 나와서 이제 실제로 월스트리트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 랭킹들이 크게 의미 있지는 않아요. 어떤 전공을 하고 어디에서 하는가 보다는 자기가 이 대학들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 저는 현지 취업일, 현지 취업의 석세스라고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88위에 위치한 빙햄턴 대학 정도 한국 어머님들이 많이 보시고 많이 좋아하시고 학생들이 많이 억화해야 하는 학교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들을 누가 합격을 해보고 학교들은 어떤 입시 결과를 발표를 했는지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케이스터디를 많이 해볼 건데요. 제가 이제 케이스터디 처음으로 준비한 학교는 이제 88위에 위치한 빙햄턴 대학인데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사실 51위권부터 100위권은 들어가기가 정말 쉽다. 뭐 GP 3점대도 다 들어가고 SAT 없이 너무 쉽게 들어간다. 이런 오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좀 그 오해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빙햄턴 공시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고요. 일단 재학생들의 일단 합격생들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합격생들의 평균은 이제 내신 95점, GPA 3.8점이고요. 일단은 SAT로 보자면 매스는 이제 607 정도 되네요. 640에서 730이니까 그리고 라이팅도 한 670, 680 정도 되는데 이제 이거를 합하면은 이제 1350 정도 되는 거죠. 결코 이 학교들이 엄청 쉽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사실 이 학교들이 국제학생들을 많이 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제 out-of-state tuition이 훨씬 더 높다는 점, 그리고 diversity를 increase 하고 싶다는 점에서 사실 제 개인적인 컨설팅 경험상 이 학교들은 미국인들보다는 국제학생들도 되게 좀 수월하게 들어갔다라고 좀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실 ACT 평균 보면 꽤 높아요. 31점이거든요. 그래서 88위에 위치한 빈 앤턴 대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공부를 막 떨어지는,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미국 친구들의 특징은 사실 다 공부를 잘한다고 다 아이벌 리그를 가지 않아요. 그 주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그 연고가 있는 그 주에 주립대를 가려고 하죠. 조지아에 있으면 유니버스 조지아에 가던가 이제 메릴랜드 거주자면 이제 유니버스 메릴랜드 이런 데를 가는데 정교 1등, 2등도 이 대학교들을 갑니다. 이 대학교에서 이제 저는 장학금을 받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GPA나 이런 부분이 높고요. 사실 제 친구 중에서는 한 명이 이제 로스쿨을 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알라바마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알라바마 로스쿨을 가더라고요. 아이벌이 로스쿨이 됐는데 그 이유는 이제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그 지역에서 프랙티스를 하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 회의를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학의 순위보다는 어떤 대학을 가서 자기가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다음에 이제 케이스터리를 해볼 학교가 이제 유니버시티 워싱턴입니다. 이 학교가 유명한 이유는 일단 유명하고 일단 학부모님들 선호하시는 이유는 아마 시애틀이라는 도시의 위치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공식 홈페이지에 공시된 작년 자료를 보면은 전체 합격률은 56%고 미국의 이제 넌 레센트 합격률은 54%, 국제학생 합격률은 52%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막 국제학생이라고 해서 엄청 들어가기가 쉽고 엄청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동일한 선상의 위치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워싱턴 대학교에서 홈페이지에 가면 되게 인테레스팅한 자료가 있어요. 어떤 자료냐면 이렇게 합격자들의 전체 SAT나 GPA 평균을 공개하고 그 밑에 공대 GPA, SAT를 공개하고 또 그 밑에 컴사, 컴사 GPA나 컴사 이제 SAT나 ACT 평균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같은 주립대라도 요즘에 스탠 계열은 훨씬 어렵다. 스탠 계열은 안 하다 레벨이고 좀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학교 측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통계 자료로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유니버시티 워싱턴 SLL의 이제 합격자들의 이제 평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참여해주신 어머님들 대부분 국제학생들이기 때문에 Non-Resident, Out-of-State, International의 평균을 보면은 3.8이 넘습니다. 그리고 ACT 평균은 32점 정도 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SAT는 1440, 50, 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바로 이 통계 밑에 어떤 자료가 있냐면 엔지니어링 스쿨의 통계가 있습니다. 보시면 유니버시티 워싱턴의 엔지니어링 스쿨 평균은 3.9 이상이죠. SAT 평균도 1470 정도 되고 이제 ACT 같은 경우에도 이제 33, 34 굉장히 경쟁력 있는 점수다. 같은 대학 안에서도 우리가 스템 계열은 따로 분류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게 맞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컴사 한 번 평균을 보시면 놀랄만 합니다. 컴사 평균을 보시면 3.95, 3.96이죠.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워싱턴 CLL에 들어가는 컴사 정보 학생들은 거의 올 A라는 거예요. SAT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1500점 정도 되고 ACT가 35점입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발표를 할 때도 전체 합격자 평균, 엔지니어링 합격자 평균 그리고 컴사 평균 합격자, 컴사 합격자 평균 이렇게 따로따로 발표를 한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립대 안에서도 이제 비엔지니어링 학과, 엔지니어링 학과 그리고 컴사 이렇게 따로 분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어머님들의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제 51위권에서 100위권 학교를 들어가려면 학교의 수준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요. 그러니까 뭐 명문고나 명문고가 아니나 이런 거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GPA를 잘 받아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 제가 이제 명문고인지 아닌지는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명문고면은 이제 탑트원이나 탑트원이 플러스가 가기가 좀 더 수월한데 그 분석 결과는 이제 추후에 나오고요. 이제 51위에서 100위권 학교들은 다 SAT 옵셔널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SAT를 내든 SAT를 안 내든 차별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학들의 인터내셔널 학생들한테는 TOEFL 리커리먼트가 있습니다. 대부분 TOEFL 90점 이상을 확보를 하면 English requirement는 다 Satisfying 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TOEFL은 100점 이상 확보할 것. 학교별로 상의하지만 TOEFL은 슈퍼스코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낮은 대학일수록 TOEFL 점수를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OEFL 점수를 확보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인터내셔널의 경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SAT나 ACT 공부를 시켜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상대적으로 내신을 받기 쉬운 고등학교에서 GPA를 잘 받았어요. 그리고 51위에서 100위권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레벨이 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대학교 가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학년 끝나고 드랍아웃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학교 성적이 힘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SAT나 ACT를 통해서 영어가 좀 힘든 친구들이 이제 단어 개변을 탄탄히 하고 이제 수학적인 걸 탄탄히 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졸업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좀 수준이 낮은 학교에서 GPA를 이제 3.9, 4.0을 찍고 SAT 없이 들어간 학생들은 제 경험상 Dropping Out Phenomeno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이 된다면 SAT나 ACT를 하는 게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주립대들은 Extracurricular Activity를 거의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커먼 앱에 기재할 수 있는 10개의 Activity 리스트는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51위에서 100위권에 위치한 학교가 상대적으로 진학하기가 쉽다고 하더라도 Engineering School이나 Computer Science의 메이저들은 좀 Another Level이기 때문에 IB를 하시는 어머님들은 과학과목에서 Higher Level을 듣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AP 교과목 과정 학교들은 이제 AP STEM 과정, 그러니까 AP Physics나 AP Curriculars나 AP Chemistry 과목을 듣고 경쟁력 있는 성적을 좀 확보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AMC나 AIM 이런 경시대회를 나가고 이제 생물 같은 경우에는 USABO 이런 경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다면 이제 입학 사정관들이 모두 아는 경시대회이기 때문에 Subject Knowledge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Activity Focus보다는 Top 51에서 Top 100 학교들은 일단은 학업적인 능력을 먼저 키워야 된다는 게 저의 결론이고요. 근데 제가 무조건 Activity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50위권만 가도 이제 Activity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주시면 제가 이제 풀어드릴 거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작년에 컨설팅을 했던 학생들이고 어느 학교에 붙었고 이제 어느 학교에 불합격이 됐는지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 사립에 다니고 있고 비즈니스 메이저로 진학을 하게 되고 뭐 학교 성적이 학교 수준이 엄청 높지는 않아요. 거의 이 씨가 학교에서 하는 것만 했고 SAT랑 AP는 없었습니다. 인디에나 이제 켈리 비즈니스 스쿨에는 합격을 하고 이제 워싱턴 유니버시티 워싱턴은 이제 불합격했습니다. 이제 토플이 80% 되었고 그리고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보딩스쿨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컴사를 진학을 했던 학생이고 SAT가 이제 1400 후반이었고 AP 다수 그리고 리서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유니버시티 워싱턴 이제 공대가 붙었고 공대로 유명한 이제 유니버시티 일리노이 공대가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B 학생을 여기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 다음 이제 TOP50에 넣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 B 학생을 넣은 이유는 공대는 좀 다르다. 공대는 안 하더 레벨이다. 그리고 스탠 계열은 더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걸 좀 말씀을 하기 위해서 B 학생의 익셈플을 이 슬라이드에 넣었고요. C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스쿨링을 했어요. 홈스쿨링을 하고 이제 미국식 검정부사인 이제 GED를 보고 사실 GED나 홈스쿨링을 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학업 능력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어렵습니다. 좀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 학생은 SAT를 보게 했고요. SAT가 이제 최종 1300 후반이 나와가지고 졸지 워싱턴 대학교에 합격을 시켰습니다. 일단은 스펙 부분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스펙 부분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 개개인별로 그 학교 내에서 비교를 해야지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4.0 받기가 정말 쉽고 어떤 학교들은 3.6 받기도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롤 모델을 이런 학생들을 잡지 말고 학교 내에 선배들로 기준점을 항상 잡아야 됩니다.